김박차 겉디 여성 간절히 롱 엄마 참아 참아 잠시만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 잘하자 네 아무래도 밖에서 있던 환원이다 보니까 네 수술은 잘 마쳤고 아무래도 며칠 케어하시다가 방사를 수납으로 보호하는 안하고 색제 못해서 따로 심밥을 풀실 필요는 없어요 네 핥으면 안되죠 네 약도 먹기 힘들지 않아서 2주 지속되는 항생제 조사를 맞췄거든요 그래서 그게 할 수만 못하게 하면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거에요 맞춰있는 거 싫어하는구나 지가 미안해 미안해 아이 귀여워 아이고 처다로웠어 우리 엄마는 자기야 자식아 집에 가봐 아이고 서러워 옳지 옳지 스트레스 아이고 서러워 옳지 옳지 스트레스 아이고 서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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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 서러워 여행 우리 아이템소스는 기분이 좋지 않음 도와봐! 도와봐 고맙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